3. 생일 축하 안 해주세요? 4. 생일이요? 다음 날 주셨어요. 하루 지나서 안 돼요. 특별 명을 받았어요. 베리포터 5분만 버텨라. 저희 감독이 변친 라인으로 들어보려 주죠. 드디어 나왔어요. 세상 부담스러워요. 나 스쳤어. 내가 캠핑장 예약했어요. 예약했어? 예약했어요. 그래 뭐 네 도로 하면 없지. 형 우승할 때 DB에서 2연승하고 형대가 수입했잖아요. 근데 느낌이 다르지. 형대 2연승하고 이제 우리가 수입. 준용이인거다. 오늘 우리가 보여줄게요. 권영이 형이랑 하면 항상 말리네. 권영이 형이 말을 잘하네요. 말을 못하는 거 아니야? 보여주신 건? 준용이 형 홍삼. 버거? 왜? 홍삼 버거. 준용이 형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. 얼굴 엄청 막 꺼메세요. 달걀 덜. 가뜩이나 열 많은데. 가뜩이나 열 많은데. 아 오늘 진짜 이기자. 오늘 준용이가 보여준 거예요.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. 아 이거 이기면 나가야 돼. 알았죠? 선생님 이 말 하면 괜찮더라고요. 우리 정관장 항상 매니아. 비싸가지고 상관없는데. 하나 갈겨. 쭉. 그렇죠. 아니 그렇게 먹으면 안 돼. 고마워요. 슈팅 싸요. 네. 돈 벌어. 준용이 형 갈지. 진짜 이기야 못 찾겠어. 못 찾겠어. 진짜 이기야 못 찾겠어. 진짜 이기야 못 찾겠어. 이거 쟤 먹여. 삼현이 대기야. 그냥 먹어요. 아 먹었어. 아니 왜. 아니 왜냐면 잠일 언니 그랬잖아. 약속했는데. 남자아닌. 남자 아니네. 다 먹었어요? 이 분이 이거 어디 가서 삭혀먹는 거야. 이거. 아 진짜 뭐예요. 빨리 뜯어요. 먹었어요? 어. 다 먹었잖아. 아 뭐예요. 아니. 성현이는 잘하고 있잖아요. 너 3점씩 너무너무 팀 운동이잖아요. 평균 4.5개 넣고 있는데. 내 말 그대로 되고 있잖아. 네? 내 말 그대로 되고 있잖아. 잡아줘 봐. 여기서 우승했어 지금. 잡았어? 오우. 열받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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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리지 않습니다. 아 힘들어하지. 이거 막 다투니스 터진 것 봐. 힘든 상황이네요. 아. 폰팬분들의 힘을 받아서 SK를 꼭 잡겠습니다. 오늘 우리 초반에 특공대 들어가거든요. 선수들이 기선제압 딱 해주면 분위기 타가지고 이어가야지. 오늘 열심히 해봐야죠. 선수들 다 힘들지만 그래도 홈팬들의 또 응원을 둔히 얻고 오늘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. 화이팅. 추워 village이 승 YouTube. Y喔~~ 초반에 케이크 같이ivot wide exceeding 치즈yo 치마 могли 그리우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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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